그리고 삼위일체라고 나중에 교리화된 것들이 그 전에 사도들한테 이미 보여지는 게 충분히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엄청 복잡한 어떤 신학적 논의인데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들하고 빵 먹고 또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놀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실제로 육성을 뒤져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부분을 제가 관심 갖고 본 거예요. 사도들은 같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이렇게 분명히 알고 지내던 사이들일 텐데 어쩌다 거기까지 갔을까? 예수님한테서 뭘 봤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한 하나님 관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알아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사도들의 입장,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이 사도들이 기독교를 만들고 전파하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시던 입장이 있는데 좀 달라요. 예수님 본인은 철저히 본인을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자신을,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는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예요.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에 가까운 인간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그 정도로 말씀합니다. 자기가 성자라는 사실. 충분히 자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부, 아버지와 성자의 관계. 성자는 인간입니다. 영, 혼, 육의 존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포함해서.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니까 성부, 성령은 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영은요. 인간이 볼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 봤다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인간적 모습으로 보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에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이시다고 했죠. 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라서 인간이 본자가 없다. 오직 독생자, 그 아들만 봤다. 그때 봤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 아들은 봤다. 그 봄이라는 게 형체를 본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일반인은 모른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는요. 사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성부는 예수님한테는 이 성부, 성령의 이 영의 세계가 혼과 육, 피와 살을 가지고 표현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 철저히 자신을 나는 인간이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대들도 다른 성도들도 다 나처럼 되라. 나랑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처럼 나랑 연결해서 나처럼 되자.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한테 오면 인간성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 성부, 성부, 성령, 성자의 삼위일체성이 강조됩니다. 삼위일체가 교리화된 것은 나중이지만 사도들한테 보면 이미 사도들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체화된 건 나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거치면서 삼위일체론이 구체화되는데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바울도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말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역사적 그리스도에서 뭔가 좀 더 진리가 추출된 겁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혼과 육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안에도 유대적인 부분, 요소가 발견되긴 합니다만 그 당시 전반적인 흐름이 유대를 가지고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수많은 생을 쌓아서 저렇게 됐다고 보기보다 갑자기 어떤 인간이 태어났는데 진리를 막 구현해요. 여러분, 유네론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 중에 제일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내가 사실은 그대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말한 대로만 나는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는 진짜 길이고 진리가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 사람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어떤 진리가 여기 형상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성부의 진리적인 어떤 모습이 성자고 그 모습이 혼과 육을 갖고 등장하면 이 영적인 존재가 혼과 육을 가지고 영혼 육 그러니까 영혼 육이 온전하게 등장하면 현상계 안에 영이 혼과 육을 입으면 성육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아는 성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본 그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올라갑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역정 내셨다고요. 나 보면 모르냐 했어요. 나를 보면 모르냐. 성자를 봐야지 성부는 너네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자를 봐라. 성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진리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 사실은 성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성자성이고 그 성자가 현실화된 걸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 혼과 육신으로 표현된 존재가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자는, 여기서 성자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는요. 이제 그리스도 해버리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때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할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도 계셨다. 진리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 성자도 계셨다. 성부 계실 때 성자도 계셨다. 마음물은 다 보세요. 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주가 창조됐겠죠. 말씀과 함께 우주가 다 창조됐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됐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정 아시겠어요? 역사적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양심이죠. 황금률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부가 성자의 본체이지만 성부의 뜻은 사실은 성자니까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성자가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성부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뿌리로서 역할만 있지 본질적인 요소는 말씀이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서 성부는 철저히 말씀이었어요. 말씀. 진리,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사도들한테 진리의 말씀은 누구예요? 성부가 아니고 성자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성을 읽을 때랑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진리, 말씀 그러면 성부, 성령의 세계였다고요. 본인은 진리와 말씀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자의 역할을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봐도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사도들한테는 그냥 진짜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럼 사도들은 뭘 봤다고요? 예수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육신을 통해 표현된 그 진리를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라고 봤는데 성부에서 분리해서 성부에서 나온 성자라고 본 거예요. 성자성.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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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he. orph ol